음... 라디오나 틀어볼까? 음...? 저 사람은 횡단보도 안 건너고 왜 저러고 있는 거야? 상냥한 아침 상냥한 라디옵니다. 요즘 인터넷에 이런 괴담이 돌고 있습니다.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... 여러분은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한 귀신을 본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? 아! 예! 예! 갑니다! 갑니다! 아휴... 배고픈데... 우리 밥 언제 먹어요? 마리도 배고파요... 그러게. 아빠가 오실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시지? 일단은 먼저 밥 먹자. 냠냠냠냠냠냠... 벌써 새벽 2시인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냐? 아무래도 전화를 해봐야겠어. 받아라... 받아라... 어? 여보! 아, 여보! 아, 미안. 바빠가지고... 연락한다는 걸 깜빡했어. 아휴, 회사예요? 언제 와요? 벌써 새벽 2시인데... 아휴, 오늘 야근이 미쳤어. 아마 회사에서 밤을 새워야 할 것 같은데... 그래도 가능하면 집으로 갈게! 응? 이 시간에 누구지? 아이, 잠깐만 여보! 끊지 말고 있어봐. 누가 왔어. 이 시간에 누구야? 누구세요? 여보, 나 왔어. 문 열어. 어? 여보? 분명 방금 전까지 나랑 통화를 하고 있었잖아요. 왜 그래요, 당신! 알았어요. 열어줄게요. 여보?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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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! 무슨 일이야! 비명 소리 뭐야! 내가 당장 일이고 뭐고! 갈게! 조금만 기다려! 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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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캬! 뭘 험 재밌고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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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봐? 어? 문 열어, 리아야. 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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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나니까 아들! 아빠야! 어? 어? 뭔가 이상한데? 왜 직접 문을 열고 안 들어오시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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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, 깜짝이야! 어, 뭐.. 어. 음, 어, 어 rel gr gr... 자리 어마아, 모르컬 죄송해요. 근데 뭔가 얼굴이 이상한데!! 잦았다. 어리아들.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빠, 무슨 소리~~ 마리아 문이 열려있네 음 오오오오오옹 이상하다 없네 히히힛 숨바꼭질? 말이야 히히힛 여기도 없네 헤헤 엄마! 엄마 정신 좀 차려봐요! 엄마! 이쪽인가? 보고있어! 숨어야 돼! 여기도 없네! 마리아! 엄마! 아빠야! 아아... 꺄아아아악! 아빠가 이상해! 마리아! 이 시간에 왜 밖에 나와있어? 꼬르도 지금 왜이래! 응? 저 아빠야? 아이 그럼! 왜그래 마리아 무슨 일인데? 저 뒤에 있는 아빠는... 응? 아무것도 없는데? 아빠 가족들이 다 쓰러졌어요! 다 이상한 아빠가 공격한단 말이에요! 뭐? 빨리 집에 가자! 무슨 일이야? 진짜? 진짜? 뭐? 가짜 아빠? 어? 어? 여보! 리아야! 정신 차려봐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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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왔어요? 어? 지금 시간이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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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는 왜 울고 있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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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공격했잖아요! 기억 안 나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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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무슨 소리지? 어? 근데 난 왜 여기서 누워있었지? 어? 우리 마리가 악몽을 꿨나보네. 어? 다들 올라가서 이만하고 자자구요. 시간을 많이 늦었어. 여보! 아까 그럼 비명은 뭐였어? 나 그거 듣고 얼른 뛰어온건데! 어? 어? 그런 일이 있었나? 모르겠네. 자자구요. 몸이 이상하게 왜 이렇게 무겁지? 어? 저녁인데 왜 엄마 안 와요? 응! 오늘 엄마 할머니 댁 가서 자고 온다고 그랬어? 여보! 나 왔어. 어? 뭔가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. 분명 자고 온다고 했는데? 내가 나가볼게! 안돼! 아빠 문 열어주지 마요! 아! 왜! 엄만데! 왜 문 열어주지 마! 엄마면 띵동하고 배를 울릴 리가 없잖아요! 알아서 잘 들어오실 텐데! 음... 그건 그렇네.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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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문에! 문 열어주지 마요! 문 열어주지 마요! 문 열어주지 마요! 끝! 노다사용주님! 유보님! 퍼파님! 우엉님! 정오님! 문 열어주세요!